압도적인 푸짐함으로 손님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한 가게 뭔가를 기다리던 사장님이 때마침 도착한 차에 한가름에 달려나갔는데요 싱싱합니까? 대체 뭘까요? 뭐가 꿈쾌거리는데요 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건강식 재료 이게 바로 캐나다산 랍스터입니다 캐나다에서 창원까지 날아온 랍스터 이날 가게로 온 것만 해도 무려 100마리라고 하니 옮기는 데도 한참이 걸린다는데요 그런데 랍스터를 주방이 아니라 식당 한가운데에 붓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 붓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랍스터가 비싸잖아요 온도에 민감하고 고급어정이잖아요 손님들 오시면 눈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배꼽시계가 울리는 저녁시간 손님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역시 싱싱한 랍스터인데요 곧 맛볼 랍스터 직접 들어보는 건 기본 인증샷까지 남기며 특별한 광경에 즐거워합니다 너무 싱싱해요 이 싱싱한 랍스터를 내가 먹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먹기 미안할 정도로 싱싱한 랍스터 과연 어떤 요리로 변신할지 주방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한창 손질하고 있는 재료들을 보니 함께 준비되는 해산물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개 종류가 한 9가지 정도 되고 해산물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랍스터 빼고 닭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요리예요? 그게 황제찜이라고 합니다 재료 좀 보세요 정말 많네요 할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랍스터를 시작으로 건강식에 빠질 수 없는 전복 여기에 닭까지 무려 20가지가 넘는 재료로 황제찜 한 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재료를 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인드가 한 끼를 먹어도 푸짐하게 먹자는 건데요 가족들이 와서 맛도 챙기고 영양도 챙기고 이렇게 많은 해산물들을 넣는 겁니다 해물찜 어디까지 드셔보셨나요? 채소는 물론 싱싱함 살아있는 해물들 총집합 첫 번째 해물선수 여섯 종류의 조개가 먼저 냄비의 1층을 장식해주고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보양식 재료인 달기 영양과 맛의 깊이를 더해주는데요 이미 충분했는데 또 올라가네요 저러다가 쏟아질 것 같아요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황제찜의 활용점정 랍스터까지 올려주면 손님 짱 나갈 준비 완료 황제찜의 등장에 절로 박수가 나오는데요 황제찜을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것도 잠시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원하는 해산물 찾는 재미에 젓가락질 바빠지고 끝이 없는 푸짐함에 속까지 든든해지는데요 상계탕에 전복에 각종 해산물이 다 들어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한 곳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다와 육기와의 만남 이 때 여성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랍스터 요리가 준비됩니다 이게 버터구이 라는 건데요 버터에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이 일품입니다 버터가 들어가시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이겠네요 그렇죠 푸짐한 황제찜의 한 번 결미로 즐기는 납스터 버터구이의 또 한 번 해물 요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번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게 안을 꽉 채운 손님들이 먹는 건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은 비빔밥과 콩국수가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이 요리에 손님들이 반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조미료 맛에 익숙하다가 먹으니까 너무 건강해지지 마시고 너무 좋은데요 고소해서 대체 재료가 뭘까요 이게 저희 집 음식 맛을 좌우하는 주재료인 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 장수식품 콩 그 중에서도 좋은 콩만 골라 골라 사용한다는데요 콩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겉 표면이 매끈한 게 좋고요 색깔은 이렇게 약간 투명빛을 띄면서 속에 초록빛이 비치는 게 좋은 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급 콩의 무한 변신 콩을 삶아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인데요 워낙 콩 요리 찾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엔 기계로 콩을 갈아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엄마하고 같이 멧돌의 콩을 갈 때는 하루하고 나면 몸살도 나고 이랬는데 요즘은 기계적으로 가니까 너무 편리하고 싶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푹 삶아낸 콩 쭉 찬해 콩물로 만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검정깨를 열면 색깔도 검게 예쁘게 나오고 또 우수한 맛이 더 한 맛도 있으라고요 그래서 검정깨를 여요 이렇게 검정깨로 섞어낸 콩물은 두부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금물을 섞어 간을 맞추고 어느 정도 덩어리가 지면 판에 넣어 식힌 다음 모양이 잡힐 때까지 굳혀줍니다 이 과정만 반나절 하지만 매일 반복하며 정성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두부는 잘 상하니까 한몫 많이 해놓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두부를 해요 근데 이런 정성이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건강에 좋은 재료 콩과 매일 두부를 만드는 정성이 더해져 구수한 맛의 두부가 제 모습을 갖춥니다 저기 꽤 들어간 거 보세요 더 구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완성된 두부에 고추장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두부에 고추장 섞는 건 처음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 부시고 있어요 이렇게 두부에 고추장을 섞는 이유는요 일단은 보기 좋게 색감도 있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감칠맛도 더해지기 때문에 고추장을 사용합니다 맛을 낸 고추장 두부 돌솥에 담겨 비빔밥으로 다시 한 번 변신하는데 이렇게 두부와 밥을 섞어 만드는 이유 더 건강하게 두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두부랑 밥을 같이 비벼서 드셨을 때 두부만 섭취하시는 것보다 소화와 흡수율이 한 30% 이상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부 비빔밥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여름하면 절로 생각나는 콩요리도 준비됩니다 바로 콩국수인데요 노화 방지에 탁월한 검정풍으로 시원한 맛은 물론 색과 건강까지 잡아 봅니다 와, 진짜 콩으로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나 많았네요 맛도 궁금합니다 아, 자꾸 침이 고이는데요 먼저 계란 탁 풀어 즐기는 돌솥 비빔밥부터 맛볼까요? 야무지게 한술 든 두부 비빔밥에서는 든든함과 고소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고요 여름 더위 물렀거라 눈으로 먹고 입으로 즐기는 콩국수의 맛에 다가울 무더위 걱정을 확 날려봅니다 까만 콩국수라서 몸에도 좋고 그리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몸에 좋은 콩국수 먹으니까 오늘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보통 돌솥 비빔밥을 하면 나물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몸에 좋은 콩국수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얼굴하고 지살이 네, 건강해지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영양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건강식은 김해에서 맛볼 수 있었는데요 김해에서 입소문 자자하다는 건강식 바로 사장님을 따라서 그 재료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냉장고 안에 가득 채운 건 온통 채소 그중에서도 쌈 채소가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그중에서도 신선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 C, D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인효작용이나 수취해소 같은 데 또 상당히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 그런데 고기를 싸먹을 때 쓰는 줄만 알았던 쌈 채소들이 이곳에선 다양한 종류로 손님들의 입맛과 건강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니,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상추나 치클이나 이렇게 한 몇 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생리화체가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씩 늘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건 지형급처럼 이렇게 한 30년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야채마다 향이 또 안 들리고 맛도 틀리고 이래서 드셔보시면 아마 새로운 산밥을 경험하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채소 요리가 준비됐는데요 채소를 데쳐 나물로 만들 거랍니다 그런데 소금을 왜 저렇게 뿌리는 겁니까? 야채를 숙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데쳐서 소금에다 져려놨다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시면 무언지처럼 아주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깊은 맛이 납니다 다른 재료 없이 오직 천일염으로만 숙성해 만든다는 나물 2년이 지나니 확 바뀌었죠 그러네요 자 쉴 틈 없이 준비되는 이곳 건강식의 다음 재료 쌈채소로 꾸미는 쌈밥 한 상에 없어서는 안 될 짝꿍을 만들 때 쓰는 거라는데 온통 견과류뿐입니다 쌈밥에 맛을 더 살리고 각종 견과류로 영양소를 더해 매번 쌈장을 직접 만든다는 사장님 맛과 건강을 모두 생각해 몇 년간의 연극 끝 개발한 거라는데요 20여 종의 씨앗은 물론 절대 재료를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소스까지 더해 비비고 비비고 이대로 일주일간 발효를 하면 구수한 향의 쌈장이 완성됩니다 건강한 재료들로 가득한 쌈밥 한 상 대령이오 신선한 채소와 정성으로 만든 쌈장까지 더해지니 그 맛이 더 비대됐는데요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맛볼까요? 먼저 쌈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기를 노릇노릇 구워내고 오늘의 주인공, 쌈채소에 밥, 고기, 그리고 쌈장을 야무지게 넣어 푸짐한 쌈을 완성해보는데요 이렇게 싼 쌈은 바로 입으로 치킨! 아, 야무지게 잘 드시네요 저도 쌈 참 좋았는데 먹고 싶습니다 네, 입안 가득 씹히는 그 맛에 손님들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입니다 말이 잘 안 좋은데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아니, 입에 넣는 순간 입이 너무 행복해요 진짜 맛있어요 야무지 하나하나마다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있어서 먹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 긴 인생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입맛 떨어질 틈 없이 맛으로 유혹하고 건강한 재료로 속까지 채워주는 건강식 한 상 오늘 저녁엔 떨어지는 입맛 제대로 살려주고 체력도 길러주는 건강식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